다음은 김비경 씨의 한 곡 글문의 길도 글문에게 바로 준비하세요 눈이 눈을 잡히면서 부님에게 안녕하여 자네 주자가 이게 와서 후회하려 눈물을 질대 하지마다 참아보자 사랑한다 말해볼걸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찾은 모든 내가 바보야 was halt다 참아보자 강사올 귀엽다 참아보자 talvez 많이버fy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